네 여러분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보고싶어서 지금 한국에서 날라온 한국에서 날라온 승장입니다 저는 지금 최상련의 리정셰隊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엔딩란 비타비스트 샤영입니다 우선 비타비스트 샤영입니다 우선 비타비스트 샤영입니다 따가호 재현이에요 하하하 다시 다시 따다앙 아 엘플라잉의 말랑이 회승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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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쟁수하시겠지만 오늘 저를 도와주러 온 봉성희 오 아 사실 어플 나이 투어가 끝났잖아요 여러분 예에에에에에에에에 그래서 오프라이트 공연이 끝났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오프라이트...